세일럼티비 세일럼티비 오신만큼 해주셔야 하는게 있어요 빛나리 포인트 안무를 이용해서 한 분씩 개인인사를 인사 드릴텐데 네 주의할 점은 그 안무가 겹치면 안돼요 아~~ 네 한 분씩 네 됐습니다 어! 좋아좋아좋아 우석이 좋아 이거 먼저 해주는거 같아요 아 네네네 어딜 뽑아보냐 네 널 사랑하는 우석이 우석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겁게 빛은 한손이의 파워 키노입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홍석이 자요 신현이 신현이 난 안할거에요 아 저거 저거 누난단 나와랑 신현입니다 오 안경텼어요 좋았어요 네 좋아요 오 오 오 홍입니다 뭐야 뭐야 인정 인정 어 팬분 어 예 한 번 타락 한 번 아 귀여워 귀여워 연입니다 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귀엽다 넌다 넌다 누누난나 너와 나 리더니 하하 으하하하 아하하 오치 아maz 오 안녕하세요 예뻐 안녕하세요 hospitalized ano 어입 이거 안되는 거 같은데 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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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안무에요 이거 로우alı 저 박 알아! 한 번! 한 번 내가 한 번 해본 거야!